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기본윤리입니다. 의무와 책임이 시험에 많이 나오죠? 의무와 책임이 기본윤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윤리는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업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욕은 개업공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에게만 해당되는 의무입니다. 보조원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무 욕은 판례로서만 인정됩니다. 법령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비밀준수 의무. 비밀준수는 개업공개사 등에게 해당되는 의무입니다. 비밀준수가 가장 중요하죠? 비밀준수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개업공개사 등은 이 법 및 다른 법, 개업공개사 등입니다. 등. 보조원도 비밀은 지켜야 됩니다. 품위 유지는 보조원에 대해서는 규정 없습니다.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따라서 시험에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은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하면 X입니다.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누설해도 됩니다. 개업공개사 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비밀을 준수해야 된다. 영원히 준수해야 됩니다. 폐업하면 비밀 누설해도 된다. X입니다. 그 업무를 떠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면 X죠. 이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진력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반의사 불벌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 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칭고죄는 아닙니다. 칭고죄는 적극적으로 고소고발이 있어야 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5페이지 제3절 계약서 작성 의무입니다. 개업공개사는 중개사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밑줄 치시고요. 계약서를 작성하여 그레당사자에게 교부해야 된다. 그레당사자면 쌍방입니다. 매도인 매수인 쌍방에게 교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계약서 작성이 계약 성립 요건은 아닙니다. 계약 성립은 민법에서 청략과 성락의 의사표시 합치로서 계약은 성립합니다. 중개 완성된 때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임대인 임차인이 와가지고 이대로 적어주십시오 해서 자기들이 계약서 적어온 거 그대로 적어주기만 하고 대필 개업공개사 명판만 찍어주고 10만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짜 임대인 가짜 임차인이어가지고 금융기관에 대출을 전세자금 대출을 해먹고 도망가버리면 개업공개사에게 책임이 있다. 왜? 중개 완성도, 중개 완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진짜 임대인이 맞는지 신분증, 등기사항증명서, 등기필 정보를 통해서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도 안 하고 도장만 찍어줬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중개 완성된 때에만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2번 계약서 서식입니다. 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법령에 규정된 서식이 없습니다. 따라서 국토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 밑줄 치시고요. 시험에는 국토부 장관 대신에 협회는, 등록관청은, 시도지사는 X로 출제됐습니다. 권장할 수 있습니다. 권장하여야 한다 X입니다. 설령 권장하더라도 권장계약서를 반드시 사용할 의무 없습니다. 56페이지 메뉴에 계약서 필요직계상 암기해야 됩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9번에 있는데요. 계약서 필요직계제사항,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이런 식으로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가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박의 약정사항, 거래금액,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전 내용, 조건기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도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계약서 서명 및 날인 의무입니다. 서명 및 날인, 서명 및 날인입니다.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은 오직 두 개밖에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은 계약서와 확인설명서밖에 없습니다. 계약서와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서명 또는 날인이고 서명 및 날인을 누가 해야 되냐면 계약공개사가 해야 되고 그 계약공개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요. 당의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개사가 있으면 소속공개사도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존 의문데 계약서는 5년 동안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해야 됩니다. 다만 전자계약서를 작성해서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따로 종이계약서, 종이확인설명서 출력해서 보존할 필요 없습니다. 6번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적으면 안 되고요. 이 다운계약서, 업계약서를 적으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 안 하면 업무 정지할 수 있고요. 소속공개중개사의 경우에는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7페이지 맨 위에 보면 등록관청은 계약공개사가 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거나 5년 동안 보존하지 않는 경우 6월 이하의 업무 정지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시 도지사는 소속공개사가 계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면 자격정지사유에 해당됩니다. 소속공개사는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보존할 의무는 없습니다. 자, 다음은 제4절 57페이지 확인설명의무입니다. 자, 확인설명방법입니다. 확인설명방법 중개, 의뢰 받은 경우 중개완성전입니다. 의뢰 받은 경우 중개완성전에 밑줄 치시고요.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여 이를 당의 중개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 밑줄 치십시오. 쌍방에게 설명하여 한다면 엑스입니다. 취득 의뢰인 매수인 임차인에게만 설명하면 됩니다. 그리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됩니다. 자, 2번 확인설명해야 될 사항 57페이지 9가지입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확인설명해야 될 사항, 계약서 필요적 개상, 확인설명해야 될 사항 9가지,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이렇게 암기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9가지, 그 부동산을 특정지을 수 있는 소재지, 면적 등 기본적 사항, 권리관계, 거래 예정 가격 또는 예정 금액, 예정 가액 같은 말입니다. 일종의 시세, 개업공개사가 계략적으로 평가한 사항, 중개보수 산출 내역,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그 다음에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상태, 환경조건, 입지조건,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을 설명해야 됩니다. 자, 57페이지 거기에 확인설명해야 될 내용하고 오른쪽에 전속중개계약시 정보공개해야 될 내용하고 공통적인 정보가 아닌 것을 밑줄 친했는데요. 중개보수 산출 내역은 확인설명만 해야 될 내용이고 전속중개계약시 정보공개할 내용 아닙니다. 토지이용계획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6번에 바닥면, 이게 올해 신설됐습니다. 바닥면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말이 바닥면은 확인설명을 해야 되는데 바닥면에 대해서 정보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9번,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요건 확인설명만 할 내용이고 정보공개해야 될 내용은 아니다. 그 다음에 57페이지 오른쪽 동그라미 7번, 공시직가는 전속중개계약시 정보공개는 해야 되지만 확인설명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는 것. 따라서 확인설명해야 될 내용과 전속중개계약시 정보공개해야 될 내용으로서 공통적인 정보가 아닌 것은 해가지고 32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따라서 정보공개해야 될 내용 7가지, 확인설명해야 될 내용 9가지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58페이지인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입니다. 동그라미 1번, 개업공개사는 확인설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해야 된다, X. 할 수 있습니다.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요구하면 의뢰인은 반드시 그 용어에 응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불응해도 됩니다. 불응한 경우는 그 취지를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설명서, 서식에 기재도 해야 됩니다. 설명하고, 밑줄 치십시오. 시험에 불응한 경우 설명하거나 기재하면 된다, X입니다. 하거나가 아니라 설명도 하고 기재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양가로 1번 확인설명서 보존입니다. 계약서는 5년 보존,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입니다. 서명 및 날인은 계약서와 확인설명서 똑같습니다. 계약공개사가 해야 되고요. 법인은 대표자, 분사무소인 경우 책임자, 당해물을 수행한 소속공개사가 있으면 소속공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됩니다. 60페이지 중요합니다. 위에 있는 표가 중요한데요. 확인설명과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의 차이점입니다. 이거 반드시 구분하는 거, 비교하는 거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확인설명과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의 차이점입니다. 확인설명이 있고요. 확인설명,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교부, 보존이 있습니다. 그러면 확인설명은 언제 해야 되는가? 확인설명 시기, 그 다음에 확인설명 대상, 확인설명 방법, 위반시 제재입니다. 확인설명은 언제 하느냐 하면 의뢰받은 경우, 의뢰받은 경우에 중개완성 전에 설명합니다. 중개완성 전에, 미리, 계약성립되기 전에 미리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확인설명서 교부는 미리 할 수가 없죠. 계약서, 거래 계약서 작성 시, 계약서 작성 시에 확인설명서 작성합니다. 이건 작성입니다.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 확인설명서 작성, 거래 계약서 작성 시에 확인설명서 작성합니다. 확인설명은 누구한테 하냐면,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 일방, 취득 의뢰인 일방에게만, 쌍방에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일방에게만 설명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 교재에 60페이지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필기 안 해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교부는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됩니다. 거래당사자면 쌍방이죠, 쌍방. 쌍방에게 교부를 해야 됩니다. 확인설명 방법은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됩니다.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된다.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교부할 때는 근거자료를 교부하는 게 아니라 확인설명서 서식을 교부합니다. 확인설명서 서식이 1의 서식부터 4의 서식이 있죠. 1이 주거용, 2가 비주거용, 3이 토지. 4가 임무, 공장재단, 광업재단입니다. 자, 위반시 제재인데 확인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업공개사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설명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의무가 없는데 안 해도 되는데 하면서 잘못 설명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그러나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교부 보존할 의무가 없습니다. 서명 날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 소속 공개사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된다라고 했습니다. 60페이지 자료 잘되있죠. 쌍방교부, 일반교부, 3년보존, 5년보존, 법정서식 있음, 없음 이 표를 보시고 꼭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걸 정리를 해놨고요. 자, 다음은 61페이지 제5절 지도감독상 의무입니다. 자, 1번 개시의무입니다. 개시의무 개시의문데요. 개시해야 될 게 제가 등수보자 이렇게 암기하자고 했는데요. 개시해야 될 게 등수보자 몇 등 했는지 등수보자인데 등수 사보자 등수를 사보자 사자를 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중개보수요일표 이게 사업자등록증이 올해 신설됐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우리 교재 61페이지 동그라미 5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이게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됐으니까 올해부터 신설됐다고 보면 되겠죠. 사업자등록증 왜냐하면 일반 가세사업자인지 간이 가세사업자의 인지에 따라서 부가가치세 받는 게 다르잖아요. 일반 가세사업자는 10% 받을 수 있고 간이 가세사업자는 4%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간이 가세사업자이면서 10% 못 받게 하려고 이 사업자등록증도 개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정설정정명서류 자격증 원본입니다. 소속 공유계사가 있을 경우 소속 공유계사 자격증 원본도 개시를 해야 됩니다. 등수사보자 이 개시의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그 위에 박스에 5년보존 3년보존 정리를 해놨습니다. 매수신청 대리 보수영수정은 법정서식이 있기 때문에 교부의무는 있지만 보존으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스 동그라미 7번 8번에 보면 박스 그 위에 중계보수영수정은 법정서식이 없기 때문에 교부 보존의무 모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중계계약서는 법정서식은 있는데 보존의무는 없고 유효기간은 원칙 3개월 예외 당사자 약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61페이지 2번 유사명칭 사용금지입니다. 공인중계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계사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역 개혁 공인중계사가 아닌 자가 대표자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유사명칭에 해당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이전액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부동산 뉴스 대표 자격증 없는 분은 대표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격증을 땄다면 개업하거나 지직하지 않아도 공인중계사라는 명칭을 사용해도 된다는 것 시험에 두 번 출제됐습니다. 저도 명함에 부동산학 박사 공인중계사 박용덕 이렇게 세 개 다닙니다. 상관없습니다. 자격증 땄으면 공인중계사라고 해도 됩니다. 개업도 안하고 취직을 안했다 하더라도 동그라미 2번 개업 공인중계사는 그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계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계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된다. 안 하면 백만원 이하의 가태료고요. 그 다음에 3번 맨 밑에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계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계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사용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전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62페이지 법 7638호 부칙 제6조 이항의 개업공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계사라는 문자 사용하면 안됩니다. 왜? 자격증 없기 때문에 소위 부칙개공 자격증 없는 분이죠? 옛날에 복덕방 하던 분들 이런 분들이 공인중계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백만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개업공개사는 5개강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벽면 이용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에 개업공개사 성명을 표기해야 됩니다. 법인인 경우 대표자 분사무소의 경우 책임자 성명을 표기해야 됩니다. 간판실명제입니다. 간판을 당한 경우에는 반드시 성명만 표기하면 됩니다. 간판에 등록번호 전화번호 표기 안해도 됩니다. 시험에 5개강고물에 연락처를 표기하지 않는 경우 백만원 이하의 가태료다 액서로 출려됐습니다. 5개강고물이 간판입니다. 간판실명제이기 때문에 간판에는 성명만 표기하면 되겠습니다. 6번 등록관청은 규정을 위반한 사무소 간판에 대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명령을 받은 자가 철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대집행법입니다. 민사집행법 X입니다. 행정대집행법에서 법에 의해서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간판철거는 행정대집행법입니다. 청문절차는 행정절차법입니다. 과태료 이신청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입니다. 법 이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씌었다가 중계대상물의 표시광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